자 맨날 있죠. 오늘 신랑각시 분장을 하고 맨날 있죠. 정살라라님 또 이제 합창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네 그렇지. 악뚝색이 치는 양반들은 올해 안에 문서 잡겄어요. 올해 안에 문서 잡는다고.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니 뭐 야외 공연은 연습을 안 해주셨고요. 이런 얘기 생겼어요. 미안합니다 여러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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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